안녕하세요 이한쏘입니다. 이한쏘 화장난 감정고들의 이한쏘입니다. 네, 오늘은 성경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성경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한쏘입니다. Who can do this? 라는 이야기에요. 네, 한국어로 설명해줄게요. 누가 이런일을 할수있지? 라는 이야기에요. 이거 드릴게요. Please come to my house. Jairus fell at Jaja's feet. My daughter is dying. Please put your hand on her. Then she will help and life. Jairus said it honestly. Jairus went to his house. It took a long time to get there. Many people came to meet Jesus.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제일 빠르게 갔어요. 예수님! 저, 저, 딸이 죽었어요. 죽으려고 해요. 예수님이 손을 내주면 바로 살아낼거에요. 그 다음에 튼튼해지고. 어, 이 사람은 간절히 이렇게 와 있어요. 그, 근데, 어, 이, 그 사람 집으로 가려면 오랫동안, 어, 한 3시간, 4시간, 걸어서 가면 한 3시간, 4시간이에요. 오랫동안 가요. 근데, 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많이 왔어요. 이러고 상관없어요. 고맙습니다. 이 사람의 영원인이에요. Jesus closed as soon as she touched Jesus closed, she was hurt. 근데 여기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막 와서 예수님이 가고 있는데 막 왔어요 사람들이 많이. 그 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병에 걸렸어요. 12년 동안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온 돈을 약이 사려고 다 냈어요. 그 다음에 치료도 하고 막 다 냈어요 돈을. 근데 더 심해지기만 하고 나질 않는 거예요. 돈을 다 썼는데도.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고칠 수 있고 눈 못 보는 사람은 눈을 뜨게 할 수 있고 이런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 예수님을 한번 만졌더니 다 닫았어요. 이스라엘 계시니. When Jesus was taken with the human, some men from the house of Jairus come and say, It's too late. Your daughter is tired. Jairus was very sad. He wept. Jesus said, Don't be afraid. Just believe in God. The child will be alive. He went to house in Jairus with his disciples. Yes, I will tell you what the story is. So these people all died. But then one person said, I said,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God said, this man is trying to kill. But he had a person out there. He came from the house of Jairus. It was a sad story. I said, he was so sad. He was so sad. She was so sad. 근데 예수님이 말했어요. 슬퍼하지 말라. 그냥 하나님만 믿고 가라. 이 아이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다시 가고 있었어요. There were many people in the house. They cried around. They looked sad. Jairus was sad too. If Jesus was here, either my daughter would be alive or alive. My daughter is dead, said Jairus.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울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까먹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얘는 살아날 거라고. 이 말씀을 까먹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더 빨리 봤으면 내 딴은 살아났을 텐데. 근데 내 딴은 죽었어. 라고 했어요. this child is not dead. She is sleeping, said Jairus. People laughed at Jairus. Get out of this room, Jesus told everyone to leave the room. Jesus went into the room with her parents and through these gibberts. 예수님이 말했어요. 이 사람들한테 얘는 죽은 게 아니에요. 자고 있는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비웃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했어요. 이제 방으로 나가라고 그냥 예 엄마, 아빠랑 제자들만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요. 제자들만 예 엄마, 아빠랑 little girl little girl who else can do this kind of thing. people talk to and another in surprise.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이는 왜 엄청나게 슬퍼한 줄 알아요? 이 아이는 그냥 아이예요. 12살이에요. 12살. 근데 죽었어요. 그래서 슬픈 거였어요. 그래서 슬픈 거였어요. 어린 나이부터 죽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했어요. 일어나! 이 아이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아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그래서 여기 있던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이 이 이 아빠도 엄청나게 깜짝 놀랐고 정말 기뻤어요. 그래서 이 아빠가 말했어요. 누가 이런 이런 놀라운 짓을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라고 했어요. 네. 오늘은 오늘은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나? 재밌었나요? 그만 다음에 또 봐요. 빠이 좋아요 구독 꾹꾹 빠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